돼지와 함께 춤을 림 제이가 보고 기절한 피여행계획 호텔에서 라운지 수영장 조식룰루 쇼핑 눈누났냐 욕포타르트 냥냥농농 버블티쩝 자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서 8시에 일어나서 자 세수하고 씻고 어 뭐 아침 먹을거면 아침 먹고 뭐 대충 챙겨먹고 이제 여기서 나가 집에서 나감 어 10시 뭐 공항 도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다 적어놔야죠 아니 아니 대략적으로 적어놔야지 뭐 2시에 체크인 어 체크인하고 뭐 쇼핑을 이제 뭐 체크인하고 짐 정리하면 이 정도 어 짐 정리하고 쇼핑하러 간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점심 점심 하면서 뭐 한 먹겠죠 점심 이때 쇼핑이랑 점심 뭐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저 육포 뭐 타르트 버블티 막 이런게 다 들어가는거지 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좀 큰 틀을 잡아놔야지 아니 안그러면 진짜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뭐 한 7시쯤 배고프면은 어 여기서 이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저녁 먹으면서 이제 또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는거지 어 그러면 우리 저녁 먹고 어디 갈래? 저녁 먹고 라운지 올라갈래? 막 이런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거지 아니지 아니 아니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계획대로 안되는데 못하러 계획 세워 그 에엥? 그 계획대로 했을때도 그게 있는거네요 뭐? 계획 짜왔다고? 알겠어 진행시켜 똑똑한 제이들은 이거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저거를 계획을 생각해놔 그리고 피한테 그걸 매겨 우리 밥먹고 그러면 이거 이거 할까? 하면서 내가 이제 이미 생각해놨던 계획을 말해 어? 그래? 그러면 하자 이러면서 피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피는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어 제이는 저런것도 알고있네 아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거야 즉흥인척 어 아주 무섭지? 이게 제이들의 무서움이야 여행기획서 D급 이게 미리 말하면 뭐라는줄 알아? 에이 여행하는데 무슨 계획을 짜 막 이러는거에요 어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놓고 가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 재밌었다 우리 계획 짜고 온것도 아닌데 정말 잘 논거 같아 막 이런 말할때 속으로 이제 사악한 미소짓고 있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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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난 멍청한 제이였구나 23년 손해반네 하하하하 조금 술락혀도 제이가 계획 잘 짜주면 피들 알차게 즐긴 계속 피들 막 재촉하면 피들 싫어하면서도 일단 따라옴 아 지금 빨리 가야된다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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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막상 가면은 또 신나게 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